자 쿨한 혜택이 쏟아지는 현대상 무더움 여름 여성 전용보험이죠 하나손해보험처럼 구댕구 여성건강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생애 주기별 맞춤 압도적 할인 혜택 부가적 건강공제 할인형 백신 접종 할인형 자녀 보험 할인형 주요 병행사항은 체중형 간병인 사용일당 운전자 비용 선지급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대해상 영업전략이에요 지금 신상품 여성건강보험이 15세부터 70세까지 백신 접종 할인, 건강고지 할인, 자녀 보험 할인 이런 부분들 가입이 되고 운전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이 사고철지원금이 100%, 타산은 50%, 변호사 선임비용도 70%, 50%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편한 31010 건강고지가 간편한 보험인데 5년 보는 표준체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1호죠 예, 매회, 방가, 혈중중예치료비, 감액 없고, 방가, 배,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감액 없고, 체중형으로, 전이암, 전이암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성건강보험 2호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5%까지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택혁, 납입지원, 자녀 납입, 보험료 면제 100%도 있고요 프리미엄, 하이헬스 챌린지, 건강기록이나, 포인트나, 병원 진료 예상이나, 이 모두가 예약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성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여성 생애 주기별 담비, 담빈도 질환이죠 그래서 검사, 진단, 치료, 재발까지 든든하게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 9대9 여성건강보험이죠 여성 환자 수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약 65만 명이 여성암 진단을 받고 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성 특화 신규 암진단비 3종이 출시가 되었어요 여성암진단비 후에 재진단 4차 암진단비 여성암 진단 이후에 2년마다 원발전이 재발, 지도함이 최대 4회까지 유방암 A에서부터 D타입에 대해서 수용체의 타입별로 알려드렸고요 갑상선 암종별 진단, 갑상선 암종류 최대 3천만 원까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9대9 여성건강보험 다빈도 여성질환 신규, 치료, 수술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성 생애 1호 등급, 1호 등급에 의해서 질병 수수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유방, 비뇨기계, 근골, 근골의 수술, 신경계 이게 모두가 4종, 3종, 신의료기술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 하이프 수술들도 환자 수가 75만 명, 수술 시에는 100만 명, 만모퓸도 100만 명, 환자 수가 167만 명 만모퓸으로 인해서 하이프나 자궁군종이나 유방 쪽으로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갑상선 고주파, 이것도 56만 명 자궁 내마증도 약 20만 명이 진단받고 수술 시에는 150만 원 그리고 비용담보, 그래서 절반만 선지급해주는 자동차 처지연금이 지금 아까 전에 롯데나 KB처럼 형사 공탁 시에 선지급 100%가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거의 70%가 선지급이 된다 그래서 운전자 비용도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처럼 11등급 시에 100만 원 나온 회사는 하나손해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처리, 선지급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고 타사는 내돈내던가 50% 내야 되는데 전부 다 현대에서 먼저 100% 지급을 해준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 부상 등 3등급의 부상을 나의 경찰 조사장계에서 변호사를 조력해서 필요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래서 5천만 원이 70%인 3,500만 원, 타사는 2,500만 원만 가능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10호, 31010, 1호종 그래서 31010은 보험료가 저렴한 거고요 담보상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세부터 90세까지 현대해상은 매회, 수수비가 매회 아닌 곳도 많죠 현대해상은 31010도 15,000원, 17,000원 타사 대비 보험료의 경쟁력, 매회라는 경쟁력 수수비도 1호종, 나쁘지 않죠 1종이 원래 흥국생명은 40만 원인데 그거 빼놓고는 2종, 3종, 4종, 5종 다 똑같습니다 상해 질병, 수수비도 똑같고요 상급병원은 130, 종합병원은 30, 그리고 특정 로봇질환 특정 자궁난소, 전립선, 특정 내분기, 소화기 이게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상해에도 똑같이 이 모두가 가입이 되는데 봐보세요 보험료가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해졌냐면 이 모든 거 넣어도 3만 원 초반으로 모두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간편한 31010 그래서 최대 가입금에 혈전종의 치료는 많이 하죠 요즘에 3천까지 타산이 2천천 감액기 없이 100% 보장이 되고 보장보험인은 내졸증 특정 순환계까지 타산은 거의 안됩니다 3텐트의 이대질병 그래서 심내열과 내졸증 모두가 가입이 되고 보험료도 2만 원대 남성은 5만 원대 여성은 2만 원대로 최저 보험료 2만 원부터 가입이 되고 간편한 3텐트의 가입 즉시 보장이 돼요 100% 타산은 1년 미만시에 간병을 사용하면 50%밖에 안되지만 업계 유일하게 구댕구 현대상은 오늘 가입하고 내일 간병이 불러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체증형 간병이 사용했다 15만원 18만원 22만 5천원 27만원 30만원 20여 있다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현대는 전이함 진단비가 1억까지 보장이 돼요 통합암 5천 특정 전이함 C77서부터 C80까지 5천만원 전이함 진단비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